일단 내려가 봅시다 아니 일단 총이 필요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샷건을 계속 안 쓰고 있네 아니 내가 왜 샷건을 안 쓰고 있었지? 그래 다 알아 다 이놈들아 여기 없어 그래 없는 것도 다 알아 일발목 가봤어 여기 양치장 하는 것도 다 알아 어때요? 멋지죠? 완전 멋지죠? 안 멋져요? 안 멋진 그래 요기 해킹하고 요기 해킹하고 또 나오는 거 알아 기다려 내가 널 꼼짝없이 그냥 발랄라로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아이씨 잠깐만 이거 위로 올라가고 요기에서 아냐아냐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야시야 야시야 잠깐만 이거 재료가 없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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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이거 넣고 이거 넣으면은 딱 끝 좋았어 해킹이 성공했고 문이 열리고 그런 다음 내가 이걸 다 먹는 거야 밀수분 상장이 근데 이게 랜덤이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체 조사하면은 끝판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애들 나오고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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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갑시다 tau 이거 waist 오 오 섹 오 잠깐만 저거 어떻게 야 아그런데 없구나 9개씩이나 할까요 지금 크으 성공적이야 unreal 여기에서 저장 한번 더 하자 괜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저장 한번 더 갑시다. 악역 갔다오고요? 일부러 악역 대사했어요. 일부러 악역 대사 한 겁니다. 어때 멋지지 않나요? 음... 음... 아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반대쪽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다? 필요없나?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음... 아무것도 없네? 내려갑시다. 여기에서 다섯 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자막이 안 나오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자막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진짜 개떡 같다. 진짜. 부음 약 두 개씩. 아... 총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날 이후 그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전화가 안 왔으니까 저장을 해야죠. 그죠? 저장을 안 왔으니까. 전화가 안 왔으니까 저장을 해야 돼. 그죠? 멋지죠? 파쇠 수류탄. 담배. 구금량 담배. 됐고. 권통탄. 주워. 요 부시면 되는 건가? 음... 갑시다. 요가 빠이야. 아닌 것 같은데? 노크. 땅땅. 하이. 피치 윌킨슨. 어... 편수단에 들어오고 싶다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줬지. 하지만 자네가 이 늙은이 되신 부두의 책임자의 사무실에 연구용 카메라를 가진다면은 드려 보내줄 수도 있지. 피치 윌킨슨. 얘도 마탱이 간 것 같은데? 그게 뭐였어? 내 친구? 너는 죽었잖아. 그래? 그럼 저장하자. 죽을 것 같으니 저장합시다. 저장 너무 많이 하는 건가? 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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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 can fly 어디있냐? 어디있냐? 하늘에 힘들었군 저기 있는선 뭐라고? 카메라 천천히 기다리는걸 찍어오게 연구용 카메라를 찾으라고? 아냐 나 못들었어 설명 어이구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여기 잠깐만 점프점프 점프 야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먹고싶은데 저거 먹고싶은데 잠깐 나 근데 못들었어 일단 카메라 가지고 오라는거 같으니까 이거 구금량 하나 가지고선 가죠 응 못댕이 죽었고 이거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어 나는 그린저소에이지 라이언마다 이 얘기를 못 들은거죠 아게 어 그래 알았어 일단은 일단 알겠으니 갑시다 아 아 나 넌 아니야 적어도 자네가 여섯개 부터 일 때까지 자네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어 그건 참 안심스러운데 저거 뭐니? 야 근데 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 이럴 필요가 없잖아 야 너가 사회주지탄 말고 그게 나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이랬지 아 이런 습관 이런 거지같은 습관 그냥 잡으면 될 거를 왜 내가 이랬지 이럴수가 이런 젠장 공략 먹고 이브에 주사 먹고 야 근데 이브에 주사 먼저 해야겠네 예 이브에 주사 먼저 하고 아 가봅시다 음 아 이제 한 지금 한 시간째 플레이하니까 별로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져 예 별로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져요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응응응응 그랬게 뭐겠어 야 일로와 다 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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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어 어 어 어 빅대디 빼고 앞선 이쪽으로 갑시다 뭐야 이쪽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안되지 가봅시다 음 이거 뭐야 아 근접지뢰 근접지뢰 근접지뢰가 그 빅대디가 쓰던 그런건가 달러 좋아 25달러까지 있고 뭐야 여기는 괜찮을거 같은데 상층구두 여기 또 애들이 있구만 야야야 빅대디 빅대디였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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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대디 미안해 빅대디 나 안말라 빅대디 이 새끼야 오 야 빅대디 맞았어 좋댔어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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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빅대디 여기 뭐 오겠지 야 닫아 닫아 이 새끼야 야 정신 놓아 다시 해 저장해 다시 저장해 야 아 왜 야 빅대디 여기 빅대디 있어 빅대디 빅대디 임마 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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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이렇게 내려가는거구나 아 이거 몰랐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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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염력 야 이거 안되냐 아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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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이거 부셔야겠다 아씨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염력 말고 그때 이 체면 야 체면 체면 걸면은 어떻게 되지? 아니 야 체면 체면 임마 체면 야 아니야 안돼 내면헴 치고 헤일 설치 으哥 빅대디 미안해 speculation 이렇게 뒷 잠시만요 科 mysteries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기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 무기를 다 써야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기를 다 썼어 그래 이제 무기를 쓰고 갑니다 요거지 그래 근접질에 깔아놔 일단 깔아놔 깔아놔 깔아놓고 잠깐 야 이렇게 너 너 오지마 오지마 너 너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거 빅데이 전용이야 이거 잠깐 내가 밟으면 안되는거 아니지? 그래 내가 밟으면 안되는거 아니구나 좋았어 야 빅데이 왔다 헤이 빅데이 하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오케이 좋아 염력으로 해놓고 무기 바꿔 무기 바꿔 무기 바꿔 멍청아 무기 바꾸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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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안해요 미안해 오케이 잡았나? 아 야 이런 데서 가면 내가 죽은거잖아 오케이 좋았어 야 B B 누르고 B 누르고 파덴스류탄 이거 안통하는거 같아 좋아 그러면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이거 이게 이게 짱이지 그래도 야씨 빅데디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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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지? 뒤에 루트가 어떻게 되는거야 오케이 야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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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루트 알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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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디 하이 빅데디 하하하 하하 잠깐만 야 은폐물이 없다 은폐물이 없다 은폐물이 없다 은폐물이 없다 은폐물이 없다 아하 하하 예 아 예 들어가세요 하이치었나님 하하 다행이다 그래 그래 빅데디 좋았어 구원해 노 노 노 어하 하하 그래 그래도 구원도 많이 했고 청하도 했어 멋져 근데 여기에서 죽이면은 안되겠지 한번 쏴볼까 아니야 됐어 그냥 가자 왠지 저기에서 쏘면은 내 인성이 미심된다고 누가 그럴거 같애 어 누..누군가 그럴거 같애 전 인성 매우 좋습니다 일단 어 야 이거 건드리지 말고 갑시다 야 얘 얘 꼬마이는 그래도 지켜줘야되지않나 아니 이거 말고 어? 왜 안태 진짜 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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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때문에 쐈는데 저거에 맞았어 총알 총알 야씨 이거 총알을 비껴가는 총알 그건가 없나 아무것도 없어 아 이런 이런 멍청 오오예 이브 주사 아 근데 AHP를 너무 많이 썼는데 오케이 야 구급약 좋았어 야 하나 둘씩 구급약이 나오기 시작했어 좋아요 좋습니다 잔인하자구요 아이 뭐 뭐 아니요 한 말 다 했어요 저 가자 가보자 이제 어 테이프 있고 그래 일로와 한번 더 쏴 저건 잡아야 잡아야 이득이라 그랬어 응 잠깐 너 기다려봐 어 나 이거 파밍 좀 하고 나 HP가 별로 없다 마사 돌아오렴 그래 나 마사가 아니라서 돌아갈 필요가 없긴 하지만 갑시다 아 근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님들 오케이 3탄 파웨어 실루탄 미치 때려 응? 잠깐만 야 이거 빅데디 안나오냐? 빅데디 나온대매 아니야? 기붓한 생각은? 뭐야 아 일단은 여기 오자 이거 하고 야 잠깐 이거 감시카메라 있는데? 감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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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위치 먼저 파악해야겠다 아 저거구나 어디어디 위치지? 이거 물건 사기도 좀 애매하겠다 그러면 로봇제어판 흠 여기에서 꺼리면 또 안 되는건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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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쪽으로 가면은 저거 물건을 좀 사야될 것 같은데 자 빅데디 빅데디에게 뺏은 돈을 좀 사용합시다 지금 사 오케 좋았어 아니 아니 해킹 먼저 해 해킹 먼저 오케 좋았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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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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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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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해킹 잠깐만요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니아니야 망했다 했을 때 지금 시작하라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망했어 다시 한번 해 오케이 좋았어 다시 한번 그래 해킹 시작 하고 아 근데 이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네 해킹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저뿐인가요 이거 야 여깄다 올리고 요거 올려올려 올려 올리고 아니야よし 아이씨 요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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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아 모하냐 모하냐 호오... 호오오오오오 야 제발 되라 제발 제발 저 한 번 걸렸다. 저 감시카메라에 실패하면 다시 한 번 하기가 좀 애매하다. 제발. 야! 아 제발요!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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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딱 되죠? 오케이 좋았어. 가자. 이제 A 누르는 순간 도망가야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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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 걸린 거야 아직? 아니 이럴 수가. 아직 안 걸리다니. 지금 가고. 도망가. 갑시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뭐야 뭐야.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마치.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빨리 가 빨리 가자. 이거 뭔지 모르겠네. 아이 잠깐만. 빨리 기다려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잠깐만. 야 이거 걸릴 거 다 걸렸어. 그래 됐어. 도와. 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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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하네. 진짜. 아. 그래. 하아. 그래. 감지 카메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봐야겠다. 너무 섣불리 갔어. 너무 섣불리 갔어. 요쪽. 요쪽을 틈타가지고 쭉 이렇게 가야 되지. 그죠? 이렇게 가고. 요기가 좀 문젠데. 조사. 아무것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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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좋았어. 아니 아니.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이러지마. 이러지마.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한 번 더. 잡아. 오. 야. 진짜. 와. 진짜. 귀찮게 만들어놨네. 귀찮. 귀찮대 쓰네. 이거 설마 그거니? 아. 기다려. 기다렸다가. 설마 또 그거니? 흠. 정기충격. 정기충격. 정기충격 까면 되려나? 오케이. 휴가. 가자 가자 가자. 해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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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해킹.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해킹. 해킹. 아. 왜. 자꾸만. X만 되있냐. 아니. 이럴수가. 아.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잠깐만. 이거하고. 그래. 좋아. 잘 되고 있어. 그래도. 능력이 밟 뿐이네. 쓰는게. 잠깐만. 이거. 이거 말고. 오케이. 좋아. 이거. 이거. 이것만 딱 하면 되겠다. 그래서. 속도 느려지는거. 속도. 속도. 느려지는거 되게 좋네요. 해킹했고. 저거. 근데 저것도 해킹하면 되겠다. 정기충격을 졌다 쓰는거구나. 아. 씨. 이런데 쓰는거구나. 야. 이거 해킹없니? 나왔다. 오케이. 가자. 이건 쪼까 어려운거 같은데? 쪼금 어려운건가? 뭐야. 이거 빙글빙글 있는것도 있는데? 뭐지 이거? 빙그리도 있어. 이거. 이쪽. 이걸로 하고. 이거. 오케이. 이거 한다음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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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할수있어 수치타. 수치타 할수있어. 니 이름이 뭔데? 어. 수치타 할수있어. 오케이. 야. 이따. 좋아. 요거 연결한다음에. 요거 하나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좋았어. 안쪽. 좋아. 빠져x3 빠져x3 걸리전에 빠지자. 나이스. 오. 벨이 나이스인데? 전기충격 이거 쓸모없는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 쓸모있네 이거 일단 요거 조사하고 아냐 이거 이거 아 이거 포드 맞으면 안돼 또 메룽메룽 되잖아 어떻게 모르겠어 어 잠깐만 요기 통로있어 땡큐 아 또 걸렸어 아 요거 없애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거 이쪽으로 빨리 가야되나 아 아 이거 뭐야 빨리가자 빨리가자 야 이거 진짜 큰일났네 이거 오케이 찍고 거미즈 플라인드 연구친적 그거 B야 그래 데미지 증가 거미즈 플라이터가 데인탄에 약해짐 알았어 알았는데 지금 경고 29초 있는데 이거 29초 끝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거? 나 이거 29초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됐고 잠깐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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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경고 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모아 다 모아 일단은 한번 죽은거 예상하고서 가는거야 그래 한번 죽은거 예상하고 파밍하자 그래 파밍하는게 답이다 이거 나 파밍해 총 아껴 쓰고 어차피 죽을거 예상하고 뭐야 끝이야? 끝이야? 아 왼쪽시간동안 버텨야되는거라고? 나도 몰라 이거 처음인데요? 전 그건 모르죠? 처음인데 제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산탄이 없다 그러면 산탄을 죽기위해서 하나 써야지 그래 알았어 흠 야 일단은 잠깐 핵궁에 성공하면은 이거 뭐 쓰읍 딴거 없나? 일단은 야 이거 난 몰랐는데 이거 빨리가가지고 막 이거 걸리면은 막 죽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보네 아 버티는거였구나 잠깐만 일단은 파밍하고 크림 케이크 먹어 오케이 크림 케이크 하나 더 있어? 먹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갑자기 길을 잃었어 다음번 더 찍어야되나 저거?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아 뭔진 모르겠다 한번 더 찍어요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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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산탄을 죽기위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이거면 된건가? C야? 아 이거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피자스 찍어라 이거지? 아 그런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가서 찍는건가? 이것도 찍는건가? 아 충잡이 스폴러 대인타 야켓 뭐 이런건가? 음 뭔진 모르겠네 일단 뭐 다 찍은거 같으니 이거 내려가야겠죠 이거? 기어들고 기어들고 야 이건 또 뭐야 플러스 미드 오케이 파워 원카메라 턴가진가요? 저희 광전자 곤충을 적들에게 던져보세요 턴가진단 카메라 포탑 카메라 포탑이 당신 친구가 됩니다 지금 바로 완퓨적을 사용하세요 음 음 음 오 좋은데? 근데 이거 빅데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빅데디가 정말 쓸데가 없어 그럼 빅데디 이걸 어 이걸 바꿔 한번 보자 그래 딱 던지면은 아 아 저렇게 더 쓸모없어 보이는데 일단 던져보자 어어어 어어어 이렇게 신기한데? 깡땡 깡땡땡 오이고 야 이거 쎄다 이거 오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라는 거였는데 아 자 샷권 줍고 아 샷권이 너무 많다 아 이거 샷건 좀 쏴야겠다 아 이런 샷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샷건을 쏴야되네 일단은 죽고 가봅시다 저거 고정인가? 저거 고정인것 같다 그럼 이브 이것 좀 하고 상대가 주도합시다 저 총 사는덴데 이거 왔던 덴가 여기? 아 여기 안아픈데 오케이 뭐야 산탄이 엄청 많다고? 아하 그러면은 샷건을 가지고 애들을 쏴야지 엉덩이 카메라 찾았나 좋아 이번 피치를 위해 고생 좀 해야겠군 찍어달라는 사진부터 찍고 어서 여기 나가자고 여기 맞나? 귀찮은 귀찮은 저 감지카메라 되게 귀찮다 이거 진짜 음 근데 이렇게 누르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안 만들어주나?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바꿔야 되니까 귀찮네 오케이 헤이 헤이 가잉 헤이 가잉 음 너 어디갔어? 일루와 일루와 잠깐만 일루와 너한테 볼일이 있어 아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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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딩 리로딩 피 조금밖에 안 남아있잖아 너 일루와 일단은 권총 다 먹고 피가 약간 부족한데 일단은 가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니? 잡아 렌치로 잡아 렌치가 더 센거 같애 왠지 렌지가 왠지 센거 같애 하하하하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오케이 공략 없나 근데? 공략이 있어야 되는데 너 안 갖고 있니? 그래 알았어 응 잠깐만 아니 근데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사진을 뭘 찍었는지 모르겠어 이거면 됐니? 아니야? 이거면 됐어? 씨야? 한 번 더 찍어? 한 번 더 찍어? 이렇게 하면 A가 되니? 된 건가? 이제? 뇌장을 구급량 대용으로 사용하십니다. 에헤엥 벌써 돌아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 죽었다 어디로 가니?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데 오케이 좋았어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안다행인게 뭐냐면 HP가 이제 없어 HP가 다 남아있는게 없어 아 야 이거 진짜 큰일난데 이거 저당한게 없어가지고 큰일났다 이거 어디가지? 이거 못들어가는거고 아 지금 헤매고있어 님들 도와주세요 야 파밍한것도 없어졌어 아 진짜 큰일이다 이거 기존에 파밍했던게 없어지다니 스파키인데 이거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큰일났다 이거 기존에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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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인데 괜찮아 아니 아니 사진기 사진기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거 갖고 와가지고 아니 사진을 찍으라고는 했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내가 죽겠어요 이러다가 아니 A야? 아 야 잠깐만 야 당황해가 자꾸 이거 사진기 누른다 야 일단은 곤충 죽고 야 이거 큰일났다 야 일단 야 이거 빨리 해킹해가지고 이거 HP 이거 사야겠어 이거 아 일단 저거 먼저 맞고 아냐 아냐 이거 이거 아 나 진짜 저거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야 이거 망했다 한 번 더 해 아 이게 아니고 해킹 좋아 아 야 해킹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합시다 저장 먼저 해 아 뺀지는 강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도 어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믿어 나를 믿는거야 그래 요 요거 요거 클리어 금방 할거야 그래 한 대는 잠깐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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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고 야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빨리해 빨리 아 좋았어 야 이거 한 다음에 요거 위로 위로 올라갑시다 아니 위로 위로 오케이 올라가고 바꾸고 요거 바 아냐 아냐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좋았어 요거